김성태가 오늘 지금 재판에서도 쌍방울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예전에 김동연의 기획재정부에서 저 스마트팜 사업을 혁신선장할 때 선두사업 중에서도 첫 번째로 김동연의 기획재정부 네 김동연의 기획재정부가 저 스마트팜 사업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이건 당연히 그 당시에 김동연이 그때 직책이 뭐였죠? 부총리 겸 저 기재부로 관할하던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딴 게 아니라 김동연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북한 스마트팜을 딱 겨냥하는 거야 원래 저거는 김동연이 하려고 했거든요 이재명이 못한 거를 김동연이 받아 이어 먹으려고 김동연이 다른 데도 아닌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거예요 김동연이 경기도지사 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하면서 여러 가지 뜨악스러운 장면이 있었죠 이준석한테 아이고 대표님 했던 그 후보와 또 그 후보가 선거 끝나고 나서 보였던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오고 강영석 후보를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강영석의 반응은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야 잘됐다고 그 말아 하려고 전화했는데 강영석은 잘됐다는 거예요 자기 표만큼 더 받았으면 김은혜가 당선이 됐을 텐데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놈 쌤통이다 난 내 존재감 오히려 더 살아났다 강영석 후보는 자유 우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정치인이 되었다고 저희 캠프는 자평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권유TV를 보고 계십니다 밖에 말은 믿지 말고 나랑 강영석 변호사님은 실례해라 우리 말을 좀 들어라 그걸 다 믿어요 그걸 다 믿어요 그걸 다 믿으세요 우리 말은 믿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면 강영석 소장님이 김세희 대표와 잘 다시 화합을 한다 이럴 때 저는 강영석 소장님과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런 연대를 못할 거라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강영석 후보의 연설 그 중간쯤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내용은 통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때는 이제 소장님이라고 불렀죠 소장님 지금까지도 존경해 왔는데 원래도 존경해 왔는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약을 좀 드셔도 돼요 혹시 아보닭 드셨나? 뭔 소리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판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악에 익숙해졌어요? 코는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비염수술 좀 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놓여서 비참한 심정으로 완주했어요 야 이거 완전 꽃놀이패네 우리가 완주한 다음에 창당하면 당장 창당하면 되겠네 그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너무 헤어지지 않고 계속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살림은 합쳐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케이로 빨리 합쳐 그거는 60만, 20만 아무 하면 100만 되네 살림은 합쳐야지 자꾸 살림이 불안한다 모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권유TV를 보고 계십니다 예 미친녀라 미친녀라 곧 깨무쳐